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특히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메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는 현장 이벤트로 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정상회담에서 백신 수압은 기정사실로 보이고 대만에 대한 중국 압박은 공식 성명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미국의 중국 압박에 합의할 수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한 핵 문제는 오늘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다임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오염 줄이기를 미국이 두 배로 요청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국제사회의 압박 이후 일단 휴전하면서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해도 민간인들에게는 아무런 승리가 없는 피해만 있는 무력 충돌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 발표 이후 연설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안전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은 곧 팔레스타인 피해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로 미국 정치권에는 무조건 이스라엘 지지 분위기였던 과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안 아메리칸 혐오 범죄 금지 법안에 서명하면서 자랑스럽고 미국은 한 인종이 아니라 모든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이 끝나는 그런 시간쯤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한국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다면 전부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자료화면이죠. 오늘은 오늘의 미국에서 앞에 두 섹션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좀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제가 두 섹션을 할애하기로 생각을 한 것은 아직 정상회담이 끝나고 성명 발표 같은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항상 어떤 나라와 나라와의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이 그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명서 이외의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 그 정상회담을 하기 전후의 예우 관계도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우하고 정상회담 직점인데 항상 정상회담은 두 가지입니다. 형식과 내용. 그 형식이 말씀드린 이제 방문자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 내용은 협상이죠. 협상 내용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또 기자회견 이외에도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미국 국민이니까 또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수위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회담 이후에. 그래서 예우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 1년이면 수없이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길어질수록 별로 특별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일본 두 번째 한국 둘 다 그 아시아 국가를 원 투 손님으로 초대를 했다는 것은 외교 정책이 아시아에 다시 포커스를 두는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아시아의 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어제 하나의 사진 미국 매체가 많이 인용하는 보도를 했었던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똑같은 그런 씬이었는데 중국 매체에서 보도하는 사진과 전환 사진과 선택한 그리고 미국 매체에서 선택한 사진이 다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의회도 같고 알링턴 국립묘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같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정중히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이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단에 메모지가 있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흰 정장에 속에 이제 푸른색을 받쳐 입고 완전히 공손하게 입는 가장 공손하게 입는 그런 옷의 차림으로 하고 아래 위에 다른 색깔이 아니고 같은 색깔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을 보고 연설을 하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손을 두 손을 꽉 모으고 앞으로 굉장히 단정하고 예의바른 그런 차림 있죠. 완전히 그 사진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원래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나이가 굉장히 많지만 좀 말하자면 폼이 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폼나는 좋은 우아함을 한껏 내세우면서도 손을 양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미국 정치인들에게서 받은 배우 예우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회사 ceo들이라든가 그런 테크놀로지 ceo들과 왔기 때문에 경제협력 같은 것도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오늘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아마 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 메달을 어제 말씀드린 그 메달 수여식에 대해서도 한국 매체에서는 이것을 또 비틀어서 왜곡을 해서 전하고 있는 매체가 있더군요. 보수 매체에서는 커봐라. 중공군과 싸운 사람에게 메달을 준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 가르치려는 것이다. 중공에서 멀어지고 공산주의 뭐 이러고 우리가 그렇게 이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보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이 한국전이라는 전쟁에 미군이 참여했었던 것이 오랫동안 동맹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도운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94살이 되신 레드 퍼켓이라는 예비역 육군 대령이에요. 1971년도에 제대하셨습니다. 94세로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이분을 메달을 주는데요. 메달 오브 언어라고 제일 이제 중요한 메달입니다. 군인에게 주는.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팬데믹 기간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메달 수여식을 꼭 집어서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던 그 살아있는 94세의 용사를 그것도 그러면 메달을 준다 하더라도 어제 할 수도 있었어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매체가 보도하기는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줌으로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줌 미팅으로 컴퓨터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니까 이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백악관에서 이분은 94세이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연령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백신 같은 거 다 맞으셨겠죠. 그러니까 동맹 강화 같은 것을 보여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여주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 국민에게 그런 것을 알릴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직접 이렇게 매달 수여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외교 각본이라는 겁니다. 형식에 있어서의. 그러기 위해서 악세오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질병통제국이 어쩌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갑자기 마스크 안 쓰기 거리 두기 안 하기를 실내에서도 발표를 했는가 이 이벤트를 위해서 미국이 대통령이 나오고 100일 전에 두 번째 맞는 정상에 대해서 뭔가를 동맹 강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데 거리 두기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기 뭐 이런 것이 좀 완화되지 않고는 이 이벤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이제 악세오스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 8군 레인저요. 아주 기습 공격을 하는 그 중대장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훨씬 잘 알고 계시겠죠. 군 계급에 대해서는. 그 고지 전투 힐 힐 힐 205라고 미국에서는 표현하는데요. 205 고지 전투에서 그 당시에 중공군이었었죠. 위험을 알고도 넘버 투 맨이었답니다. 이분이 그 군에서 병사들을 동료해서 어려운 전투를 이어갔는데 막 참호가 나중에 공격당하고 이분이 부상당하고 하니까 나를 두고 가라. 용사들이요. 용사들이 그 말을 안 들었죠. 이분을 같이 이제 부축하고 가고 4시간 전투에서 이쪽에서도 이제 다친 사람이 있고 수류탄 공격을 받아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Medal of Honor.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분 좋게 해주고 하는 예우이기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접근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매체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봐서. 어느 매체에서 얘기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외교라는 것은 갑자기 일본 총리 초대에서 좋은 기분 좋게 뭐 골프도 치고 하다가 투잇으로 당신 내는 이 관세 뭐 스틸 강철이었죠. 여기서 뭐 예외를 안 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었는데 그와는 아주 다른 태도에 서로 기분 좋게 하면서 최선의 그 합리적인 그 어떤 그 정점을 찾는 외교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자리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겠죠. 부모님이 월남을 하셨고 한국전이 끝나고 몇 개월 뒤에 남한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본인 자신도 해병대였고 68세이고 겪은 것 다 겪고 이런 그 상황에서요. 그랬다는 것을 예적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질병통제국에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완화한 것이 이것도 감안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이 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1월 초에 선거가 있었으니까 11월 11일이 베트란스데이였었죠. 베트란스데이 때의 주일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 거기에 가서 헌화를 하는 이런 것으로 사실은 공식적인 당선인으로서의 일정을 시작을 한 것이 기억이 되거든요. 그것도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 거리상 이런 것도 있지만 한국전 참전비에 그 당시에 갔었다는 것 이것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매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미국적인 입장 같은 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pbs 방송 공영방송이죠. pbs 방송과 인터뷰를 해서 많은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들려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 pbs의 앵커가 이제 질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한국도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 핵협상을 할 때 어떠한 트럼프 행정부 시대와는 다른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변화 같은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의용 장관이 강조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북한은 미국에서는 다 민주주의 하면 이렇고 이런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pbs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은 시스템이 다른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탑다운 방식을 해봤는데 이제는 달라질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정의용 장관이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네, 컴바인드 어프로치라고 하니까 꼭 탑다운 방식을 왜 지난번에는 했었는가. 북한이라는 그 시스템의 정부 운영 방식은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표현을 했죠. 유니크하기 때문에 only 마지막의 결정권자는 한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only 유일한 결정권자는 김정은, 수프림 리더 김정은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컴바인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 바름 투 다운이라고 바름 투 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섞은 그런 형태로 한국의 입장도 미국 언론에서 전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것은 이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그것은 한반도의 비핵화예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는 아닙니다. 한반도의 코리안 페넨슬라에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한다는 이런 것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사일 사정거리를 500마일까지 800킬로미터까지 한국에서 할 수 있고 민간 핵발전 기술을 수출을 좀 확대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논의될 것이라고 한국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얘기한 것 미국 측에서 얘기한 것이 다 100% 그대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교 이런 정상회담에서는 백악관에서는 당연히 이제 한국의 코비드에 관해서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제 백신 생산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이제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한국이 미리 좀 꼬가고 쓰고 나중에 갚고 하는 수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미국이 얼만큼의 백신을 지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정상회담이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포드 자동차사와 SK이노베이션이죠. 여러 가지 SK이노베이션이 건전지 전기자동차 건전지 만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북미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건 이제 대통령의 방미에서의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삼성이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칩 공장을 3, 4분기에 신축한다는 것 강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담당관인 컬트 캠벨이 얘기하기를 어쨌든 우리가 백신이라든가 그런 것의 공급 안전망 파트너십 또 전기자동차에 있어서의 반도체 칩에서의 그런 것도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5G 등등 해서 중국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미국은 지금 모든 한국과의 회담 일본과의 회담 모든 것이 미국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어제 시사주간지 타임의 지적대로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성명을 그 입장을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넣어주기를 원하지만 한국이 바보인가요? 그렇게 확실하게 중국한테 보복당할 일을 노골적으로 하진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자지라가 또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방송은 대체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7% 정도는 접종을 했는가 봐요.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측의 보도니까. 또 한국이 모더나를 승인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거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테 존슨 앤 존슨까지 다 이제 네 가지를 승인을 한 이런 타임.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저는 이 기사를 최상원 특파원이 쓰지 않을까 했는데 최상원 특파원이 쓰지 않았어요. maybe 동행 취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다른 기자가 썼는데 뉴욕타임스는 오늘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바이든 대통령에게 너무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기후변화는 기후변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간산업과 연관되고 기간산업 속에서 일자리를 창조하는데 전기자동차 만드는 이런 친환경 산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의 목표치가 있는 것이고 한국은 한국의 목표치가 있죠. 그래서 2030년까지 2017년 그 수준보다 오염배출도를 24.4% 내린다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두 배로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2017년 그때 비해서 50%를 더 내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걸 또 알고 오라는 전 부통령이었고 환경문제를 많이 일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일곱 번째 오염방출국이거든요. 이 오일이 생산되지 않고 게스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수입해서 써야 되고 석탄의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활동은 아직도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광산을 일곱 개를 지금 건축 건설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던데 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한국이 그건 불가능하다. 50% 2017년 기준으로 그렇게 2030년까지 줄이기는 한 37% 정도가 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미국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국은 그런데 이제 화내지 말면서 미국은 이미 다 석탄 떼고 하는 거 피크가 지나지 않았느냐 오래전에 한국은 그 석탄 막 떼고 하는 그 피크가 3년 전이었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할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규제를 하라고 하면 그게 이제 불평등하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이나 인도나 브라질에서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53% 전의 기준으로 할 때 그 정도를 내린다고 했고 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로 정상회담이 이뤄질 테고요. 잠시 뒤에는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제가 그럼 다른 나라에서 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중국이 어떻게 보고 있지 그럼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알자지라라는 카타르의 본부가 있는 그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지 왜냐하면 어제 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고 있는 것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다를까 하는 점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가야 될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그리고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계속 가는 것이고 재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통령과 미국의 관계가 오늘 이번 정상회담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국의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즈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도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진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국 매체에서 전한 그 사진은 넨시 펠러시 하원의장이 손을 얌전하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이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같은 씬의 사진인데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에서 이 한 사진은 이것은 여러 가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진은 사진이에요. 어떤 순간의 사진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의 연설을 하기 전에 넨시 펠러시 하원의장이 손님을 맞았으니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러면 주비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여기서는 사진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그 장소에서 넨시 펠러시 하원의장이 연단에서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넨시 펠러시 하원의장을 마스크를 쓴 채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실었거든요. 기사는 넨시 펠러시 하원의장에 대한 기사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기사잖아요. 이게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무튼 주인공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여러분들 다 특별하지 않고 공통적인 내용은 스킵하겠습니다. 대만이 만약에 대만 이슈가 양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성명에 들어간다면 이건 큰일 난다 하는 형태로 많은 전문가들의 말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연합뉴스를 인용을 해서 보도하기에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 관계는 한국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좀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강대강인데 강대강이 강대강끼리 하지 무슨 한국이 뭐 훈수를 둔다든가 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 매체의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해서 보도를 했고 백악관은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은 같은 도전에 처해 있다라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떠오름과 중국의 어떠한 이웃 국가에 대해서 예의 없음과 약간의 침공 비슷하게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도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기를 이게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중국에 대해서 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측 입장에 있겠습니다. 하는 공식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것은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그 선 저지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을 안다. 한국 정부도 안다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제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한 것과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할 것이다. 일본처럼은 안 할 것이다. 일본은 이제 대만 그쪽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입장인 것을 분명히 성명서에 넣는데 한국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을 선택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의 말이 인상적이어서 전해드리는데 그 후단 유니버스티 상에 있는 유니버스티의 한국학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장지영 씨가 장지영 씨인 것 같죠. 성명에는 발표를 하지 않아도 일본처럼 뭐 그 해업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쓰지 않아도 비밀스럽게 미국에 협조한다는 서약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다. 비밀리에 군사적인 것에서 협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류지원 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일의 사태에 미국의 군사 어떤 시설이나 물자나 이런 것들이 이동할 때 같은 지역이니까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 해업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것을 성명에는 안 넣도 할 수 있다. 뭐 대만 해업과 남중국회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 사우스 차이나 시라고 부르니까 그 남중국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이 대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죠. 한국이 어떻게 일본과 여러 가지 상황과 무엇이 다르는데 자국을 중심으로 외교를 해야지 되는 건데 중국의 철퇴를 얻어맞으면서 성명에다가 아 우린 중국 편 아닙니다. 이런 거를 쓰겠어요 쓰는 쓰는 국가가 바보죠. 물론 한국에서는 한국 내부 사정에서는 이게 중국을 완전히 버려야지 된다 미국을 택해야지 된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국가는 중국보다도 약하고 미국보다도 약하고 중국과는 거리적인 가까움이 있고 미국은 거리는 멀지만 안보적인 보장을 받고 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눈치를 본다기보다 이제는 눈치를 봐야지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힘도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합리적으로 그것을 잘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한국도 북한이 있는데 북한과 어떤 형태로 통일을 하든 통일을 하지 않고 같이 살아가던 같은 민족인 북한이라는 나라와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이념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꼭 그 경제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미국도 그걸 이해를 하겠죠.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아니면 외교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북한 문제라든가 대만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도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자지라 같은 경우는 스카스 스나이더 씨라고 예전에 빌 클린튼이나 아니면 오바마 시대 때는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용이 됐었던 분입니다. 지금 이제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정책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의 그 쿼드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들어오고 있군요. 이제 한국이 조금 더 이렇게 와서 거기에 가입하는 것까지 이것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미팅 자체가 이 스카스 스나이더 씨는 중국에게 메시지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놀라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일본 정상과 한국 정상과의 회담과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놀라지는 않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속도, 속도에는 굉장히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아니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하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속도감이 중국이 예상하고 대비했었던 것 이상이다. 그것이 이제 놀라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요. 중국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에 중국에 수출한 한국 물건이 가격으로 따지면 1325억 달러예요. 1325억 달러. 미국에 수출한 것이요. 약 반 정도입니다. 반 조금 넘어요. 740억 달러 대 1325억 달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1325억 달러 대 740억 달러 수출 액수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워싱턴의 강성은 지금 이제 알자지라가 보도하기를 삼성은 중국과도 손 끊어라. 미국만 거래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문재인 행정부에서는 그건 삼성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참 타이밍이 잘 맞아야지 되는데 특히 북한 이슈 같은 것은 일본은 최근에 계속 보수적인 우파적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계속 강경하기를 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하게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다 주변 국가들이랑 다 맞아야지 되는데 고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특별한 어떤 전환점이라든가 무슨 하늘이 놀랄만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가 미국 또 중국 또 미국과 중국 바깥의 나라에서 보고 있는 점입니다. 잠시 뒤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제 제가 이 시간쯤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벤자민 네탄야후에 대해서 이제 인내력이 다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잠시 휴전을 했다가 다시 또 무슨 공습을 하고 라켓 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어제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현지 로컬 시간으로 밤 11시에. 그래서 완전히 휴전을 할 때는 항상 몇 시부터 이제 우리가 하겠다 하잖아요. 그 두 시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지금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도 전부 우리가 승리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가자지구를 말하자면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하마스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죠. 230명 이상이 숨졌고 65명이 어린이고 여성들도 많아요 여기에 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에 비해서 12명 숨졌고 2명이 어린이인데 이스라엘이 그 공습을 해서 병원 18개를 폭파시키거나 아니면 뭐 수리해야지 되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학교도 50개 이상을 완전히 파손시키거나 손상을 입혔다고 하니까 4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5만 8천 명 정도가 피신을 했고 그 작은 곳에서. 그래서 뭐 예전에 가장 최근에는 언제였던가요. 2014년도였었던가요. 그 당시에도 뭐 많이 사망을 했었는데 어쨌든 휴전은 휴전이에요. 이 휴전으로 네탄냐우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죠.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더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탄냐우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점점점점 더 보수 우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하고 학교를 50개를 파손시키고 병원을 18개. 그랬을 때 저 파손한 것 봐봐. 내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피해를 본 것은 이스라엘 국민들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그 원안을 심었겠어요. 슬픔과 원안과 분노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때로는 이스라엘의 미국에서 사간 폭격기도 굉장히 큰 힘이지만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원안과 같은 것이 어쩌면 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집트가 중재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듣기에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동등하게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아 바이든 대통령의 시그니처부터 얘기를 하죠. 양쪽 사람들에게 다 그 숨진 사람 피해보신 분들에게 이제 가족이 숨진 그런 분들께 조의를 표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희망하기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복구되고 또 상처도 치유되길 원한다. 희망하기는 완전한 것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런데 팔레스타인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동등하게 권리가 있다. 네 아주 지금 이제 좋은 기회가 있다 그렇게 할 이렇게 끝났는데 말 자체가 그 전에는 아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동등하게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동등하게 자유를 누릴 그런 어떠한 권리 민주주의 번영을 누릴 권리와 기회가 있고 지금 그런 것이 가능하고 마이 행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조용하고 끈기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하면서 바로 이제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 그쪽에 돕기 위해서 건강과 교육에 특히 포커스를 맞춰서요. 병원과 학교가 많이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처음으로 미국의 외무장관이 그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을 할 때는 그 이스라엘의 막강한 돈의 힘과 투표의 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정치적인 아주 세련된 그러한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건 거의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원에서 그랬죠. 상원에서도 버니 샌더스도 이스라엘에 무기 판매하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결의안 같은 것도 안 같은 것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데스 같은 초선 이제 재선이 됐죠. 재선 연방 하원 의원과 최초의 탈리브라는 그런 이제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 같은 젊은 여성들이에요. 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인권이 어디 간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권을 미국이 이렇게 무시를 해도 돼. 미국 정치인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지 돼. 이게 민주당에서 새롭게 나온 세대교체도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갈수록 좀 심하다. 어차피 그 땅의 땅에 부분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 건국을 했지만 그럼 같이 살아야지.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았는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분위기가 미국에서 특히 이번 공습 사건으로 좀 강해졌다 하는 게 변화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션 혐오 범죄 금지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법이 됐죠. 그 법안에 서명하는 그 사진을 보니까 저 요즘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사진에 많은 인상을 받고 있나요. 그 사진에서 물론 그 코리안 아메리칸 4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죠.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 표를 던졌는데 사진을 찍는데 뒤에 뭐 한 7, 8명 정도가 의원들이 있었고 이 법안을 발의한 뉴욕의 누구 하와이에 누구 이런 식으로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다 이렇게 있고 서명을 하고 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 서명한 펜을 누구를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기념으로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한인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재선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초선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거기 들어갔었으면 그 사진에 아주 상징적인 거잖아요. 들어갔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다음부터는 기간이 길어지고 연륜이 쌓이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그 서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실까요. 네. 이거 정말로 퍼스트 시그니피컨트 한 그런 전환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뒤에는 고맙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물론 반대한 62명의 의원이 있었죠. 62명 모두 공화당.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협조를 해줘서 굉장히 고맙고 정말로 전환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또 늘 미국이 최근에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백인이 역차별 당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다 하는 얘기를 어제도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인하고 했었던 겁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을 이제 지도자가 인정을 해줄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지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억울했었던 일이 조금 덜 억울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폴 라이언이라는 연방 하원의장이 처음에 너무너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완전히 경멸하고 무시하다가 본인은 하원의장이었으니까 젊었고 50도 안 됐을 때 하원의장 하고 있었을 때예요. 48세 뭐 이런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하원의장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 망가지겠구나 해서 중간에 중간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젊기 때문에 정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아담 킨징어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10명 공화당 의원들 이렇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그 의원의 선거 기금 모금 행사에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이 등장을 한답니다. 폴 라이언도 이제 자신의 그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타이밍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보니까. 그리고 다이아나 비의 아들들이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BBC 방송과 했었던 그 인터뷰 때문에 엄마가 괴로워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BBC 방송이 사과하고 조사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강인신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